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증을 받아 함께 소년단원 대표가 오므들 소년단원 대표들이 이번 행사를 일세 믿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나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. 그러나 부모 있는 아이들보다 부러운 것 없이 배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대표증을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애하는 김정은 선생님은 우리들의 친아버지이십니다. 이 소식을 들으시면 우리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울 겁니다. 내가 소년단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에도 또 온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평양으로 떠날 때에도 김정은 선생님의 사랑 속에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났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. 우리들에게 이 크나큰 이 영광을 안겨주신 김정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.